구독과 좋아요 이젠 아참 400만 가야지 보이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형이 광고 받은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스웨덴 감성 게임 배틀라이트 요즘 이거 들어본 가족들 좀 있지 걱정하지마 이건 엑슨이 아니라 스웨덴에서 만든 거야 외국산 갓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가족들 많이 해줘 나 추가 광고 좀 받아보자 그럼 요러시거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신입사원으로 잠시만요 매트 다시 한 번 질게요 이쪽으로 가다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? 탄박지는 않네요 유망주랑 저는 부장급 나올 줄 알았는데 부장님이시구나 아 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제시 그럼 좀 이따 담배 담배 피러 갈 때 저도 데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들이 오버 나 이거 뭐야 아 중간에 뭐 드립칠만한 거 뭐 있을까요? 중간에 좀 오디션을 만한 거 한두 개 그 사이에 한 두 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저 게임 한 거 보신 거 맞으시죠? 피지컬 좋다고 뉴스에 되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꿈 1위 유튜버 유튜버 과학자 이제 의사는 갔죠 솔직히 아 한 번 보여주세요 살짝만 살짝 소심하게라도 한 번만 입구이 뭐 이런 거 살짝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아 일어나서 아 평소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어나서 살짝 소심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